안녕하세요. 천상소리당 일광보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용띠 연애운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4살 용띠 2월 연애운을 보자면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.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. 급발진했다가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또 급발진했다가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상태로 올락내리락 기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36살 용띠 2월 연애운을 보자면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. 별 문제는 없습니다. 부부지간 사이시라면요. 남편분이 아내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내분이 좀 더 남편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뭐를 해주거나 좋은 말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8살 용띠 2월 연애운을 보자면 부부지간 사이시라면 추억을 쌓으려고 뭔가 좋은 쪽으로 아이들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. 아이들과도 함께 여행에 가서 기념사진이나 추억을 많이 쌓고 싶은 좋은 놀이 될 것 같아요.